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고 있는 김지영 기자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 갈등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서른 의원이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홍영표, 그 다음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탈당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까요? 네, 조금 전 6시 40분쯤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SNS에 짧은 한마디를 올렸습니다. 임 전 비서실장은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라는 한 줄을 올렸는데요. 당의 결정을 수용하고 탈당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당에 남겠다는 건지 임 전 실장의 의중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애초 당에 남으려는 생각이 강했지만 지도부가 공천 배제를 제고해달라는 요구를 말 그대로 묵살하자 임 전 실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거취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도 탈당 가능성을 포함한 거취에 대한 숙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홍 의원은 행보와 관련한 여러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더 이상 그럼에도라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라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 이런 점에서 탈당에 무게가 실립니다. 아마도 이번 주 초가 친문 의원들의 탈당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 사람이 탈당을 결심하면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비명계 의원들의 연쇄 탈당이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옵니다. 네 아무래도 근데 민주당에서 탈당이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면요. 이낙연 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가 아마 좀 주요 행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만일 임 전 실장과 홍 의원이 탈당을 결심하면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서론 의원과 함께 먼저 민주연합을 결성하고 이후에 새로운 미래와 합치는 시나리오가 거론이 됩니다. 이낙연 대표 새로운 미래가 민주당을 나와 창당을 결심할 당시 민주당을 깨는 일이라는 반발이 많았던 만큼 바로 새로운 미래로 들어가진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 임종석, 서론, 홍영표 이 세 사람이 먼저 공천학살, 이재명 사당화라는 프레임을 갖춘 뒤 민주당을 복원하자는 명분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와 합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새로운 미래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합당하면서 잠시 개혁신당 당명을 가졌다가 결별하며 다시 새로운 미래가 됐죠. 이번에 또 민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분당까지 가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 또 문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지도부 회의를 주재하는데 이 자리에서 공천 갈등과 관련해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오늘부터 후보자 접수 시작하죠? 네, 지난달 23일 공식 출범한 국민의 미래가 오늘부터 후보자 접수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공천에서 현역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그대로 공천을 받는 현역 불폐, 무감동 공천이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비례대표 공천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구 공천에서 현저하게 부족했던 청년과 여성 그리고 정치 신인을 얼마나 배치하느냐에 따라 이번 공천평가가 달라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청년과 여성 같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공천이 적었다는 말씀하셨는데 비례대표에서는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될까요? 네, 국민의힘은 현재 253개 지역구 가운데 196곳에 공천을 확정했는데요. 이 가운데 20대 후보는 한 명도 없고 40대 이하 청년은 28명으로 전체의 12.2%, 여성 후보는 24명으로 전체의 11.7% 정도에 불과합니다. 공천을 받았다고 해도 야당 지지세가 강한 험지에 투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의 젊은 보수로 불리는 호남대한포럼 박은식 비대위원은 광주 동남구 을, 영입 인재 김용은 전 EBS 강사는 경기 오산시, 30대 김재섭 전 당협위원장은 서울 도봉구 갑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공천과 남은 강남권, 영남권에서 국민 추천제 등을 통해 청년과 여성 인재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재형 기자였습니다.